전학교 성의도 하신 참극이었는지 여쭙는 것이오미 이토록 참담하고 방자한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는 것 죽음을 뜻하는 것이오 지금의 주장은 결코 우리와 함께할 위인이 못된 내일의 왕을 세우게 왕자들 중에 누가 세자의 그릇이라 여기십니까 곁도의 조선 사신들 입주에 조석히 만나뵙기를 청한다고 합니다 조선도 결국은 이렇게 항복해 온 것을 오래도 끌었고 풍신수들과 장수들의 눈빛 봐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금벌없고 부재한 놈들입니다